어 이거 뭐지 어 택배 왔네 어 이거 정말 옛날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베이글인데 어 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도 못 만났는데 오 그대로 하시네 선남에서 아 옛날에 이거 소개도 되게 많이 줬거든 그 옛날에 그 베이글이 되게 딱딱 했거든 근데 이제 고마배기는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우리 카페에 오픈하신 분들한테도 베이글 하실 때 내가 소개도 많이 해줬던 베이글인데 네 아 정말 정말 반갑네 아 우리 사장님 잘 계시지 모르겠다 와 그냥 연락도 없이 보내주신 거예요? 어 3주로 연락이 왔나봐 나한테도 연락이 없었거든 전화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또 한 번까지 어 뭐지 어 옛날에 베이글만 있었는데 아 베이글 치윽? 으으으으에 이게 뭐지 여기 이거 갈림? 와 이거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 있는데 이렇게만 이보시네 야 이거 베이글야 베이지 베이글 봐봐 이거 봐봐 말랑말랑하잖아 아 아 야 우리 카페에서 이건 또 판매 되게 좋다 이거 이거 봐 김제를 넣고 오오오 한번 먹어볼까? 칩을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갈릭 갈릭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위성이 마늘 많이 팔리지 여기다 보여주세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초점이 멀어지지 않게 뭔지 아세요? 아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에 가까이 대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별걸 다 오고 야 근데 이거 그냥 오는 거다가 컵 벽어볼까? 컵 벽어볼까? 잘 나오네 컵 벽 이거는 앞으로 새로 할 우리 3미가 있는 커피야 음 오 뜨거운 물도 바로 나오고 아 이거 우리 지난번에 다 뜬 거잖아 이거 이거 팔 거잖아 네 공동구매 한번 해야지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진하게 되세요? 원래 이렇게 진하게 되세요? 아니요 내가 한 잔짜리 바꿨어 한 잔짜리요? 어 필터를 한 잔짜리 바꿨어 두 잔짜리 필터를 내가 바꾼거야 한 잔짜리 아 안에 있는 바스켓 필터를 보기에는 양쪽으로 나와서 투샷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이게 가득용이잖아 근데 내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연하게 먹는데 네 보면 내가 이거 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조금 진하게 내리는거야 한다가 음 그러게 나 원래 빨간색은 별로 안좋은데 오 이거는 맛있다 음 짭짤해요? 음 짭짤해요 음 그러니까 이 컵병 뭐 약간 진한데 컵병은 먹으니까 음 굉장히 굉장히 맛있네 음 음 음 맛있겠다 음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아 이거를 갈릭 갈릭 아까처럼 앞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네 음 갈릭버터만 음 야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한번 나눠서 먹어봐야겠다 응 또 뭐 여러개 있죠 무슨 무슨 맛은 맛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거 허니 허니 아 허니인데 어 저걸 뭐 나는 개인적으로 허니보다는 갈릭이 좋아 음 왜냐면 또 다른 맛 난 단거보다는 별단게 좋으니까 일단 그 두가지 맛이요? 어 칩은 두가지야 칩은 아니고 이제 베이글이 두가지니까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이거 자색고금같이 자색고금같이 음 음 오 이것도 쓰었네 얘를 한번 먹어볼까 아 베이글을 칩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음 요즘 좋은 세상이다 왜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? 앞으로 뻗어서 네 음 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음 고구마 향이 나네 음 이건 약간 덜 짜고 음 음 맛있어 근데 커피도 이렇게 먹을 때 좀 밋밋한데 네 씹으니까 얘는 좀 딱딱하니까 그냥 먹는 느낌도 있고 네 식감도 괜찮아가지고 어떻게 소리도 참 좋고 해가지고 어 커피와 같이 먹기가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 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매장에서 판매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사서 먹어도 될 거 같아 그래서 뭐 많은 분들한테 한번 더 나면 좀 좋을 거 같아 음 그래도 이것도 아 피자 피자맛도 있네 응 오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 이거 씹으면 씹을 수가 맛있네 음 음 음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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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생김새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많이 묻어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? 음 음 음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냥 갈릭 음 갈릭 그 다음 피자 음 음 그 다음 자신을 먹어도 хотя 저는 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이왕 먹는 김에 허니도 먹어볼까요? 백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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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했던 그런게 아니구나 허니한 건 나는데 막 다르고 그리지 않네 오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이름처럼 허니한 맛이 많이 안 나는데요? 야 14개 먹었는데 커피 다 드셨어? 커피 다 먹었다 머리 위로 털어주세요 우와 좋다 진짜 탈탈탈 다 드셨어요? 너무 맛있다 조동환 사장님이 고메 베이글 조동환 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